이 고객이 기절하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앵벌이를 알아서 해갖고 그래서 교우들이 하도 성당을 짓자 짓자 난 안 짓는다고 했는데 짓자 짓자 그래서 3년 9월에 시작해서 4년 부활절에 성당을 다 줬어요 9개월 만에 성당을 뚝딱 줬어요 그리고 봉원식을 하는데 교우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당을 줬느냐고 나도 모른다 기절한 상태에서 자기 주머니에 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낸 거야 깨보니까 성당이 젖은 거예요 사실은 교우들이 행복하면 성당 짓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 정 신부님도 모연 성당 참 멋있고 깨끗하게 지셨는데 어떻게 또 동백으로 또 하고 참 불쌍한 신부예요 사실은 하나만 짓으면 됐지 여러분들 조금 기절한 상태에서 좀 도와주세요 조금 기절한 상태에서 이렇게 성당에 나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천주교는 행복하지 않아요 성당에 나가면요 우리 컨셉은 우울이야 우울 개신교는 컨셉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 찬양 영광 경배 알렐루야 그렇죠? 아멘 이렇단 말이야 개신교는 근데 우리 천주교는 이게 서비스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뭐냐면 봄판공, 가을판공, 십자가의 길, 참회의절, 양심성찰 이런 거란 말이야 그냥 참 우울해 나는 우리 교우들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일주일 내내 그냥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남편 때문에 부글부글 끓었어 일주일 내내 며느리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그래갖고 성당에 가서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정말로 이제는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 경제적인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여성이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졌죠 또 21세기는 노인의 시대예요 이제는 정말로 노인이야말로 늙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세대가 아니고 이 사회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곧 닥칠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여성과 노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여성 이제까지 사람 대접 받은 적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없죠? 요즘 들어서 여러분도 이렇게 관광버스 타고 나오고 이렇게 강의 듣고 이 시간 남편들은 뭐예요? 돈 벌러 가잖아 이 시간에 요즘은 뭐 노는 시기라 좀 놀지 모르지만 노인들 그리고 21세기는 무슨 시대냐? 서비스의 시대 이제 이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대교회의 물론 모든 우리 교회의 화두는 뭐냐? 선교회 선교 그렇죠?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님 때는 막 10% 선교가 됐는데 지금은 2%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거의 1%대로 선교가 떨어졌어요 선교가 안 돼요 성당에 안 나와요 요즘 누가 성당에 나와요? 더욱이 이 1%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천주교 교구가 500만이라고 그러는데 미사 참여는 125만 100개 참여를 안 해 그러니까 4분의 1이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안 식구가 내 식구야 내 식구인데 주일날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한 명만 맨날 와서 밥을 먹어 그 집 망한 집이에요? 안 망한 집이에요? 망한 집이에요 우리 천주교가 지금 신부들이 숫자가 없어갖고 교우들 많이 오는 게 아 그래도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 이 교우들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성당을 찾지 않느냐 이거는 2만 달러가 넘어선 시대에는 이게 서비스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해요 2만 달러가 이게 우리가 천 달러 2천 달러 땐 성당에서 신부님 막 혼내고 소리 질러도 어떻게 해요? 다 참고 살았어요 왜? 내가 지질이 못 살고 있는데 성당 가서 욕 좀 먹는다고 어때? 근데 지금은 내가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아파트 지금 동백지구 그 좋은 데에 거기 아파트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성당 가서 신부가 막 욕하고 소리 질른다고 거기 참고 나올 것 같아요? 안 나갑니다 바로 옆 성당 운전하고 가요 옛날에는 죽으나 사나 어딜 들어가서? 거길 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틀려졌어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늘나라를 사신 고객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팔고 가셨어요? 하늘나라 팔고 가셨어요 로리베리 존슨이라고 최고 경영자 CEO라는 책을 쓴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가 쓴 책인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팔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사신 고객이야 고객 근데 고객 경영의 가장 기본은 뭐야? 고객 만족 그렇지 여러분들 만족하세요? 성당 나와서? 성당 본당 신부님 모시고 왔다고 또 괜히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실 성당 나와서 만족하는 교우들 거의 없어요 내가 지금 한 수백 성당 강의를 다녀봤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구조 자체가 만족을 못하게 돼 있어요 본당 신부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객 경영의 다음은 고객 감동이야 성당 나와서 감동받아요? 더 못 봤지 감동 무슨 감동이야 이제는 고객 기절의 시대야 성당 나와서 기절해요? 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 핸드폰 회사에서 10년 전에 처음에 핸드폰을 내놓을 때 선전 하나가 저는 생각이 나요 어떤 여성이 핸드폰을 이렇게 목에 걸고 막 자기 핸드폰에서 36화음이 막 나오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 그래갖고 앞에 전보산대를 못 봐요 전보산대를 못 봐갖고 전보산대에 부닥쳐서 기절을 합니다 그 컨셉이 뭐냐 하면 우리 핸드폰 쓰면 기절시켜주겠다 그거거든 그래갖고 단일 품목으로 1위에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을 기절시켜줘야지 고객이 그 물건을 쓴단 말이야 성당에도 어떻게 해야 돼? 기절해야지 성당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원교구 내가 수원교구 신부지만은 수원교구 사실 만족 감동 기절할 일이 없어요 서울에서 막 인구가 밀려갖고 툭 하면 본당 분가야 그래갖고 내가 성당을 정말로 열심히 졌어 상하성당을 열심히 졌어 아니 사실 신갈성당부터 시작해 줘 신갈성당을 열심히 졌어 그래갖고 열심히 져갖고 이제 내 열심히 진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본당 신부가 본당 분가 그런데 재수없이 신갈성당에 속해서 산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상하구역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내야 돼 그래갖고 또 한 5년 열심히 졌어 그런데 열심히 졌는데 내가 또 이사를 갔는데 돈 먹고 이사를 갔는데 그 와중에 동백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성당을 짓는다고 신축금을 내라고 그래 고객 기절이 아니라 고객 짜증이에요 여러분들 돈 있는 교우들은 그나마 열심한 교우들은 냅니다 그런데 돈 없는 교우들은 한 번 못 내고 두 번 못 내면 다음에 어때요? 나중에 나오지 뭐 나중에 돈 생기면 그 다음에 내가 나오지 그리고 떠나요 그게 10%예요 한 번 질 때마다 떠나는 인원이 10%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한 번 지면 어때요? 또 신축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내가 그냥 이삭 가는 데마다 그냥 성당 짓는데 골라서 가는 교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한 교우가 다섯 성당 짓는 교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교우들 많아요 신부님 제가 앉은 자리에서 다섯 개 졌습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다섯 개 성당 짓으면 평생 신축금만 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우들을 우리 성당에서 정말로 고객 대접을 하느냐 우선 용어부터가 기분 나빠요 용어가 신자야 신자 믿을 신의 놈자자였어요 믿는 놈들이다 이거야 믿는 놈들이다 천주교 공식 기도문이 뭐냐면 신자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달라고 그래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믿는 놈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달라고 그래도 여러분들 좋다고 열심히 민사참여행 하는 거 보면 신기해 천주교 교우들 개신교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물이야 벌써 믿는 놈들 여러분하고 성도 여러분하고 기분이 어때요 성도가 훨씬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는 불자야 부처님의 아들자자 씁니다 부처님의 아드님들 그러니까 불자님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성도님 거룩한 물이 여러분님 가능하죠 신자님 가능해요 믿는 놈들한테 무슨 놈자를 님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 불자님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절에 가면 스님이 얼마나 잘해줘요 정말로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이 불자들은 시주를 하면은 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 합니다 한 번 하면 정말 이렇게 해요 시주 한 번 하면 보통 뭐 영산제 49제 같은 거 지낼 때요 천만원 이천만원 다 해요 성도님들은 만원에서 한 십만원 정도 합니다 헌금을 하면 믿는 놈들은 천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헌금 안 낸다고 욕하고 혼낼 거 하나도 없다 교우들을 헌금을 많이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기절시켜주면 된다 기절 고객 감동을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경영기법의 기본은 서비스예요 사실은 서비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유행어가 있으셨어요 입만 열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해라가 아니었어요 입만 열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섬겨라야 섬겨라 너희 사이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도 뭐하러 왔어? 서비스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섬기로 왔다는 얘기예요 23장에 보면 너희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마르코 복음에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봉사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봉사하러 오신 거예요 섬기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섬기로 왔는데 지금 현대교회를 보면 거꾸로 돼 있어요 교우들이 수녀님과 신부님을 섬기고 신부들이 주교님을 섬기고 위에서는 통치하고 이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경쟁력 없습니다 경쟁력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대통령도 지금 국민들을 섬기는 일이 많이 했는데 우리 가톨릭처럼 철저하게 아래로 그냥 내리꽂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겉옷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자들의 그 사막에서 먼지 있는데 발을 닦아준다는 건 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아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았듯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섬겨라 그러니까 이 섬기는 것은 21세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면 여기 구역장님들이시죠? 반장님들이시죠?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사실은 본당에서 누굴 섬겨야 돼? 교우들을 신부님은 뭐하러 섬겨? 교우를 섬기라니까 내 구역 식구 반 식구를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환경센터 수원에 우리 환경센터 있죠? 거기 직원 하나가 내가 자기 월급을 주는 신부인데도 하루는 와갖고 나한테 얼굴이 하얘져갖고 나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처음 봤대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어느 서둔동 성당에 다니는데 그때 내 동창신부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 얘기예요 동창신부가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결혼을 하자마자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는 세례를 받았지만 자매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구역에서 가만히 이렇게 가정방문을 이렇게 구역장님들이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역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 본당신부가 알아요? 모릅니다 구역장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구역장님은 본당의 작은 신부들이야 이분들이 진짜 섬길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가정방문을 가보니까 그 집에 결혼을 했는데 세색씨가 입원을 한 거야 본당신부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본당신부가 그 자매한테 편지를 형제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형제님 결혼하자마자 자매님이 이렇게 아파갖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냐 내가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병원에 빈센트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까 병원에 방문을 시켜주고 집안도 좀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매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편지를 우리 직원 베드로라는 이 직원한테 보낸 거예요 안 그래도 마누라도 아프고 결혼을 막 했는데 마음이 막 울적한데 그것도 본당신부님이 편지를 보내서 위로를 해주니 이 고객이 감동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감동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자기는 내 앞에서도 나는 우리 최신부님을 제일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이 어딨냐는 거야 이렇게 감동받고 아니나 달로 구역에서 병원에 가서 그 자매한테 기도도 해주고 또 집안 청소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퇴원하자마자 뭐 했어요? 바로 이 교회 했어요 뭐 했어요? 바로 세례받았어요 이 자매가 세례받으니까 자기 친정 식구들 어떻게 돼? 당연히 따라서 세례받았어요 우리가 길거리에 띠두르고 나가서 이른냥 찾기 헌냥 찾기 쇠양 찾기 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선교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동시켜주면 돼요 기절시켜주면 알아서 옵니다 그런데 기절시켜줄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띠두르고 그냥 헌냥 찾고 쇠양 찾고 그거 교우들 피곤해 안 피곤해? 솔직히 피곤해져?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부부싸움하고 어디 갈 데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면은 우리 정영석 신부님이 저기 뭐 재워줘요? 정영철 신부님 재워주세요? 사제관에 가면 재워줘요? 잤다가는 신부님도 쫓겨나고 여러분들도 쫓겨나요 천주교는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당은 많이 전올지 모르지만 교우들이 가서 쉴 데는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친 교우들이 그런데 개신교는 여러분들 지금 버스 타고 여기 동백에서 여기까지 지금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못 느꼈지만 저는 그 길을 잘 알아요 개신교 기도원이 10개가 넘게 여러분들 지나왔어요 10개는 넘게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싸우고 그러면 보따리 싸두고 어디 가요? 기도원 가면은 거기서 아버지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3일 정도 하면은 속 풀리잖아요 그럼 또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불교는 뭐가 있어요? 절에 가면 암자세 다 재워줍니다 제가 88년에 희방사라는 데를 갔었어요 소백산 소백산을 갔는데 희방사에 갔는데 수녀님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수녀님들하고 같이 여관을 갈 수가 있나? 그래서 희방사에 절에 들어가서 스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신학생이고 우리 수녀님들인데 내일 새벽에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딱히 잘 데가 없다 재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스님이요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두 말 안고 방 두 개를 수녀님 방 내 방 딱 내주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런데 우리 천주교 어디 가서 좀 재워달라고 하면 재워줄 때 있어요? 교구청 가면 재워줍니까? 하루는 저 어디 가서 잘 데가 없는데 여기서 좀 재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재워줘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벽을 하늘같이 쌓고 살고 있어요 천주교에 들어오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돌다 돌다 맨 마지막에 오는 데가 어디야? 천주교야 우리가 그만큼 높은 벽을 쌓아놓고 무슨 고객 만족 예수님이 섬기라고 그러는데 섬기기엔 뭘 섬겨요? 제가 2000년에 우리 정신부님이랑 나랑 똑같이 2000년에 정신부님은 모현성당에 발령을 받았고 저는 능평성당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신부님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모본당에서 분가금으로 딱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당 하나 질리는 보통 27억 30억 정도 되잖아요 2000년이면 IMF 딱 터지고 다 망한 상태예요 그냥 완전히 망한 상태가 2000년이에요 본당에 가보니까 성당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붕은 천막이야 파란 천막으로 돼 있는 거야 그다음에 벽은 콘테이너예요 콘테이너 바닥을 보니까 맨 흙이야 성당 바닥이 막 여기서 원추리가 피는 거예요 붓꽃도 피고 성당 바닥에서 그런데 교우들은 보니까 600명이야 교우들 600명인데 3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허물라고 그랬다 며칠 만에 짓겠다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예수님이 원했던 게 건물이냐 사람이냐 그랬더니 교우들이 사람이래요 그러면 건물 짓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그게 성전이다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성당 바닥에서 붓꽃도 피고 원추리도 피는 성당이 어딨냐 이 최고 아름다운 성전이다 난 성당 안 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라 그런데 이 착한 교우들이 자꾸 신축금을 내는 거예요 내지 말라고 안 짓는다는데 부담스럽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한번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난 성당 안 짓는다고 그랬다 왜 자꾸 내냐 여러분들이 내면 내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이 좋아서 내지만 못 내는 교우들 미안해서 못 나오니까 내지 말아라 그때 이제 교우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진짜 내라는 건지 내지 말라는 건지 저게 그래서 첫 회의 교우들이 신축금을 얼마를 했냐면 7천만 원 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첫 회에 600명 교우들이 대신 이게 고객 사목 목표가 고객 기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우들한테 부활 때 성탄 때 선물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내 얘기는 내는데 나오는 게 없잖아 옛날에는 뭐 밀가루도 주고 그랬다는데 그 한 3, 40년 사이에 천주교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요 버릇 나빠진다고 교우들 그 대신 저는 제가 비누 공장 하니까 비누도 선물하고 내 동창이 우리 밀 그거 운동하는 신부가 있으니까 그거 한 박스씩 다 하고 한 해는 성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리농 쌀을 4kg짜리 한 가마를 집집이 다 선물을 했어요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날 밥 줘 먹으라고 교우들이 막 성당은 막 지붕은 천막이고 막 여기 막 원추리도 피구르는데 맨날 선물 나오지 성탄 때 밥해 먹으라고 쌀을 선물로 주니까 교우들이 너무너무 막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신부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마웠냐 그랬더니 너무 고마웠대 그럼 그 고마운 마음을 구유예물에 한번 표현해 봐라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우들이 구유예물을 했는데 그때는 교우가 천 명이었는데 구유예물이 1700만 원이 나왔어요 한 집에 7만 원씩 한 거예요 기적이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라고 교우들도 놀라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아프리카에 다 보내버렸어요 왜 가난한 예수님 건데 성당 짓는데 안 짓는데 성당 짓는 기금을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 다 보내버렸어요 교우들이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성당은 없어도 그리고 제가 봄에 가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꼭 여기 생태마을에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어떻게 해? 주일 학교들은 캠프 안 데려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2박 3일씩 모시고 왔어요 진짜 중요한 교회에서 중요한 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미사를 다 채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죽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중요한 세대로 남아있어요 계속 중요한 세대로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와서 5월달 지금부터 이제 취나물 납니다 고살이 납니다 그럼 내가 뜯어갖고 같이 밤에 여기 모닥불 펴놓고 며칠 전에도 만수일동 노인대학에 와서 모닥불 펴놓고 근사하게 놀고 갔어요 모닥불 펴놓고 고기 구워 먹고 거기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70, 80 평생 그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 또 래프팅도 제가 시켜드려요 할머니들 래프팅 그리고 이제 82살 먹은 스텔라 할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자기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신부님 난 늙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힘도 없고 그래서 난 못한다고 할머니 배만 타면 배가 떠내려가는 거지 할머니 노 짓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자 그래갖고 할머니 손을 잡고 저 래프팅장에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100분 정도 계셨는데 이게 머리 하얀 할아버지 머리 하얀 할머니들을 노란 하이바 씌워놓고 노란 조끼 입혀놓으니까 늙은지 젊은지 구분도 안 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갖고 딱 배를 타고 내려가 보니 얼마나 좋아요 배가 두둥실 떠내려가는 것처럼 마음도 어때요?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들 감정이요 늙었다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늙으면 늙음수록 더 감정이 더 정말로 애틋합니다 할머니들 보니까 막 소양강 처녀 부르고 뭐 두만강 부르고 할아버지 배에 물 견지고 난리도 아니야 두 시간이 지났어요 래프팅이 끝나고 할머니가 패들이라고 그래요 패들 패들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졌으니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할머니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죽어도 좋아 이 고객은 기절을 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애들을 여덟월 낳았는데 본당이 돌아가서 그랬대요 니네들 다 모여봐라 다 불렀대요 죽전 분당 여기 사는 아들 딸들을 다 불렀대요 니네들 내가 80평생 살 동안 나하고 2박 3일 놀러갖고 모닥불 피고 나하고 내 손잡고 춤춰준 적 있냐 없지 니네들 내가 늙었다고 나 래프팅 시켜준 적 있냐 없지 근데 우리 신부님이 지금은 40대지만 그때는 30대였거든 30대 중반 우리 신부님이 그걸 다 해줬다 나는 우리 신부님 너무너무 행복하다 신부님 때문에 근데 이 신부님이 성당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니네들 나한테 못해준 거 돈 갖고 와라 그래서 할머니가 신문제에 돈을 이마만큼 싸갖고 왔어요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 내가 신축금으로 자식사하는데 걷어온 거래 이 고객이 기절하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앵벌이를 알아서 해갖고 와 그래서 이제 교우들이 하도 성당을 짓자 짓자 난 안 짓는다고 했는데 짓자 짓자 그래서 짓자 그래서 3년 9월에 시작해갖고 4년 부활절에 성당을 다 줬어요 9개월 만에 성당을 뚝딱 줬어요 아 그리고 이제 봉원식을 하는데 교우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당을 짓느냐고 나도 모른다 기절한 상태에서 자기 주머니에 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낸 거야 깨보니까 성당이 젖은 거예요 사실은 교우들이 행복하면 성당 짓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 정 신부님도 모연 성당 참 멋있고 깨끗하게 지셨는데 어떻게 또 동백으로 또 와갖고 참 불쌍한 신부예요 사실은 하나만 짓으면 됐지 여러분들 조금 기절한 상태에서 좀 도와주세요 조금 기절한 상태에서 이렇게 성당에 나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천주교는 행복하지 않아요 성당에 나가면요 우리 컨셉은 우울이야 우울 개신교는 컨셉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 찬양 영광 경배 알렐루야 그렇죠? 아멘 이렇단 말이야 개신교는 근데 우리 천주교는 이게 서비스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뭐냐면 봄판공 가을판공 십자가의 길 참회의절 양심성찰 이런 거란 말이야 그냥 그걸 우울해 나는 우리 교우들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일주일 내내 그냥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남편 때문에 부글부글 끓었어 일주일 내내 며느리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그래갖고 성당에 가서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성당 가면 어떻게 길을 죽이냐면 미사 시작 첫 우리가 첫 전례가 뭐냐면 이 참회의절이에요 그래갖고 뭐라고 시키냐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라고 그러니 이게 풀로 왔는데 이게 풀로 오는 게 다 다시 내 탓으로 다 내가 지고 다시 집에 가는 거야 이게 미치는 거죠 제가 한번 어느 성당에 환경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환경 강의를 갔는데 고해성사를 미사전에 주로 들어갔는데 고해성사 앞에 그 고해소 앞에 양심성찰 항목을 쭉 적어놨는데 거의 100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뭐 주일미사 빠진 거 뭐 교무금 띄워 먹은 거 뭐 술집에 간 거 100가지를 써놨어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야 저거 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울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달라 한 형제가 딱 들어오더니 숨을 팍 쉬더니 신부님 내가 3년 만에 성당에 왔는데 저거 앞에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다 그 중에 특별히 6번 27번 65번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놈 100가지 중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6번이 무슨 죄인지 그래서 내가 보석으로 2번 6번 8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이게 미사참례를 해도 막 기쁘거나 내가 좀 하느님한테 경배를 드렸다 내가 오늘 정말 알렐루야 아멘을 했다 이런 기분이 안 들어요 미사를 해도 그렇고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성가 썰이 들으면 더 미쳐요 내가 이 성가 이렇게 피정지도 나가서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주여 이마소서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많아요 어떻게 불러? 주여 이마소서 언제 숨 쉬어야 돼 이거? 이러니 죽는 거지 이러니까 죽는 거지 여러분들 개신교 이거 4분에 3박자로 불러요 개신교 주여 이마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에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청승을 떨면서 불러요 태양과 같으신 태양이 무슨 놈의 태양이 그런 태양이 있어요 성가 한 번 하면 힘들어 힘들어 막 기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난 대림절에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가 구세주 빨리 오세요 그 노래 미칩니다 그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지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름신화학교를 해요 얼마나 신나 여름신화학교를 하면 그래갖고 막 성단에서 티도 주고 간식도 주고 율동도 배우고 6학년 애들은 별로 안 좋을지 모르지만 유치부 1, 2, 3학년 애들은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방학을 해가자마자 주일학교 한다고 성당을 막 쫓아갔어 성당이 월요일날 주일학교 여름신화학교 하는 첫날 첫 프로그램이 뭐냐면 참회의절이에요 참회의절 애들을 다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다 안치고 갑자기 불을 끕니다 성당 불을 다 꺼요 그리고 초 두 개만 딱 켜놓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양심성찰을 하자고 그래요 양심성찰을 하곤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읽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읽어? 유치부 2학년까지 안쳐놓고 나는 엄마 몰래 헌금 천원 중에 오백 원을 띄워 먹었어 이러면요 유튜브 애들이 눈꼬리가 올라가요 저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헌금 띄워 먹은 걸 난 엄마 몰래 오락실을 갔습니다 그게 괴로운 거예요 애들도 괴로운 거예요 애들도 우울 컨셉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6년 동안 하면요 애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6년 동안 하면 여러분들을 잘 하셔야 돼요 6년 동안 맨날 참회의절하고 돈 띄워 먹고 오락실 가고 성당 안 나가고 부모에게 불효도한 놈이 6학년 딱 졸업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 같은 죄인은 이제 더 이상 성당 나갈 수가 없어 나는 주1학교 졸업하는 동시에 성당 안 나올 거야 죄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주1학교가 천명이면은 중고등학교는 몇 명으로 줄어들어?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900명의 죄인은 다 떠난 거예요 나머지 100명은 이제 성당에 그래도 나오는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 정말 착한 애들이든지 정말 어리빌이한 놈이지 둘 중에 한 놈만 성당에 나오는 거예요 개신교는 주1학교가 천명이면 중고등학교도 천명 중고등학교가 천명이면 청년도 천명이에요 왜? 이들은 기쁘기 때문에 그게 현대의 영성에 맞는 거예요 이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행복하잖아 찬양도 하고 영광도 드리고 근데 이놈 먹고 성당만 나가면 눈 감켜놓고 돈 띄어 먹었느니 뭐 이러니 애들이 성당 나가고 싶어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애가 아이들한테 주1학교 아이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시키고 싶으면 기쁨의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영광의 신앙 감사의 신앙 우리가 이게 우울의 극치를 보면 성지술래 때 우울의 극치야 성지술래 이거는 진짜 고쳐야 되는 병 중에 병이에요 성지술래 언제 갑니까? 5월에 가죠? 9월에 가죠? 본당 신부님 정말로 훌륭한 본당 신부님 만나가지고 5월 오늘 2일이죠? 좋은 때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여기 좋죠? 이렇게 좋은 데 딱 들어와서 장미 만발하고 철죽 쫙 펴있고 하늘은 파랗고 구름도 높고 얼마나 좋아 가을에 코스모스 만발하고 근데 이제 솔매로 성지술래를 간단 말이야 근데 막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자매가 내 같은 버스를 탔어 그럼 막 손잡고 팔짝팔짝 뛰어 그 다음에 허리에는 돈주머니도 차고 간식도 했단 말이야 근데 레지오 단장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컨셉은 우울인데 저거 너무 들떠다 그래갖고 버스에 딱 올라타면 묵주를 딱 꺼내라고 그래 묵주를 꺼내라고 꼭 고통의 신비를 꼭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피 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뭐 두들겨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에 올라가심을 묵상합시다 내려오심을 묵상합시다 이거를 오단하고 나면요 무슨 코스모스 만발하고 장미 뭐 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신부님 예수님 지금 십자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피 땀 흘리고 그랬는데 그럼 관광버스 안이 찬물 끼얹는 것처럼 같이 조용해져요 그러면 내가 보기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또 김대원 신부님 생애를 누가 또 들고 나와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신부님 할아버지는 감옥에서 매맞아 죽고 아버지는 1839년 기회바퀴 때 목 잘려 죽고 막 이런 얘기하면 버스 아니 지금 뭐 관광버스를 탔는지 이게 관광버스가 아니에요 장례차가 가는 거 장례차는 그래갖고 신부님이 1836년에 여러분들 신부님이 1836년에 떠나서요 마카오에 1837년 6월에 도착하세요 6개월 동안 걸어서 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신부님 유학 중에 신부님 1836년에 떠났으니까 아버지가 39년에 죽어요 순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학 중에 아버지가 죽은 거야 얼마나 이게 그 어린 신학생한테 마음이 아프겠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교회를 위해서 견디죠 그런데 또 중간에 최프란치스코라고 동료 신학생이 죽어요 우리 신부들한테는 동기가 죽는 건 형제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 그래서 45년에 조선에 돌아와 보니 세례를 받았나 성사를 받았나 교우들이 정말 신부님 생각에 기가 막히냐 그때는 부재님이었는데 그래갖고 빨리 신부님을 영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서해바다에서 배를 12m 정도밖에 안 되는 배를 타고 그걸 상하이를 건너간다고 간 거예요 어부들은 신부님이 하도 그 부재님이 하도 똑똑하고 그러니까 항해수를 아는 줄 알고 무조건 따라갔는데 항해수를 알긴 뭘 알아 저쪽이 중국일 것이다 가자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 돋떨어지고 닫게지고 20일 동안 표류를 합니다 정말 죽을 동안 살 동안 해갖고 중국에 도착을 해요 상해가갖고 또 고초를 겪고 그래서 이제 주교님을 만나갖고 서품을 받고 또 어떻게 또 중국에서는 또 어떻게 저쪽이 조선일 것이다 그것도 주교님까지 모시고 가자 그래갖고 갔어요 갔는데 웬걸 딱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어디서 와서 꽝 이러는 거예요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로 잘못 가서 제주도에서 또 미사를 봉헌하시고 인천 아파트로 와서 사먹으라는데 잠을 잡니까 뭐를 합니까 그러다가 6월달에 순이도에서 붙잡히세요 붙잡혀서 한양으로 압송을 대는데 6월에서 9월이면 여름을 여름을 지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 똑똑해 세계지도 그릴 줄 알지 라틴어 할 줄 알지 중국어 할 줄 알지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대장 예수님을 두고 내가 어디를 하느냐 이래갖고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견디시잖아요 그래갖고 막 신부님 허벅지를 때려 그래갖고 막 부대기가 끓고 그러죠 그러다 9월 16일날 신부님이 순교를 하셔요 세남터에서 근데 돌아가실 때 또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이쪽으로 되면 잘 자르겠느냐 저쪽으로 되면 잘 자르겠느냐 얼마나 용감하세요 그래갖고 여덟 번째 칼에 신부님 목이 떨어졌다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훌륭한 성인 신부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냐 주일미사도 잘 안 나오고 선교도 안 나오고 그럼 또 그냥 막 기가 죽어서 고개를 또 우울 컨셉 우울 컨셉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자 장하다 순교자 합시다 장하다 순교자 주 이러면 진짜 장례차가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지에 도착을 하면 시키지 않았는데도 십자가 얘기를 알아서 해요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나면 레지오 단장이 미안한 거야 그래도 1년에 한 번 관광버스 타고 나왔는데 이거 묵죽이들부터 기죽이기 시작해갖고 신부님 생에 막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엄마는 거지가 돼서 돌아다니고 막 장하다 순교자까지 하고 막 십자가 얘기를 하고 하늘은 파랗고 꽃은 만발한데 너무 우울해 그럼 이제 전심때 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잔씩 먹이기 시작해요 한 잔씩 먹이고 돌아올 때 보면요 가관이 아니에요 분명히 갈 때는 장하다 하러 갔는데 올 땐 차차차로 오는 거예요 제가 보좌신부 때 그때는 92,3년도니까 대단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사고 때문에 못 일어나겠죠 그때는요 관광버스 사이에 나와서 춤 엄청나게 췄어요 내가 거긴 굉장히 큰 성당인데 7개 꾸리아였어요 여성 꾸리아가 4개나 있었어요 성주순례를 가고 싶은데 젊은 보좌신부랑 가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한 달을 조르는 거 가자고 난 가기 싫다 왜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갈 땐 거룩한데 올 때는 너무 정신없어서 난 가기 싫다 그래도 우리 단장들이 막아줄 테니까 신부님 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럼 갑시다 하고 갔는데 갈 땐 역시 거룩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성당은 젊은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젊은 성당이야 젊은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내리자마자 술을 소주에 박스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딱 버스에 올라탔는데 올라타자마자 복도에 나와서 춤추기 시작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1년 내내 우울했는데 딱 하루 스트레스 팔 수 있는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언제야? 성주순례 돌아오는 길 한국천주교 공인 다 똑같아요 모든 성당이 다 똑같아요 갈 땐 거룩하고 올 땐 난장판이야 막 춤을 추다가 자기네들끼리 춤추니까 재미없잖아 보좌신부하고 같이 추고 싶은데 맨 앞에 보좌신부는 앉아있는데 단장님들이 막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어요 신부님 우리하고 좀 오늘만은 같이 놀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춤출 줄 몰라요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어떻게 알아서 해? 내 손을 붙잡더니 그래갖고 한 5분 정도 쳐갖고 예의를 갖췄겠다 싶어갖고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들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내 양복 뒷덜미를 딱 잡더니 가긴 어딜 가느냐고 오늘만은 안 된다고 우리하고 오늘만은 신부님 우리하고 함께 놀아줘야 된다 그럼 막 추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아줌마들이 뭐라고 그래? 야 니네들만 신부님 데리고 놀지 말고 뒤로 좀 보내 이러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 아줌마가 한 번 품에 안고 추고 저 아줌마가 품에 안고 추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발 나 좀 두려워 그때 보좌신부님 지금이야 인상 쓰고 승질 부리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됩니까? 보좌신부 때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당 도착 2km 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누가 마이크를 붙잡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요 다 자기 자리로 뛰어들어가요 알아서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전능한지 그때 딱 알아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전능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를 하면 이게 머리를 다듬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그리고 이제 영광이를 해요 영광이 하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자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 이제 본당에 돌아가서 열심히 살자고 그럼 다 우울하게 집에 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울해야 되느냐 왜 내가 하느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행복하지 않느냐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축제를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예수님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게 태어났죠? 어떻게 태어났어요? 쇼를 하면서 태어났잖아요 우주쇼를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하늘나라를 잔치에 비유하길 좋아하셨어요 잔치 참 좋아하셨어요 잔치 좋아하셨잖아요 잔치 그리고 당신은 항상 어디에 비유하길 좋아하셨어요? 신랑에 비유하길 좋아하셨어요 이거 기쁨이에요 우울이에요? 기쁨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막 물고기 다 잡았을 때 어떻게 해줬어? 물고기 바베큐로 준비를 해줘서 와서 와서 먹어라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예수님 먹는 거 예수님 바리사이나 사두가이들과 예수님 보고 욕할 때 뭐라고 그래? 저 사람 맨날 먹고 마신다 맨날 먹고 마신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거 무지 좋아해요 그래서 첫 기적을 뭘로 하셔요? 가나의 혼인잔치로 하는데 뭘로 만들어? 술을 많게 하는 기적을 하잖아요 술로 당신의 구원사업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내십니다 어떻게? 최후의 만찬 때 술 세 잔 마시고 성찬절래 제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삶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행복 구약시대는요 전부 하지 말아요 뭐 하지 마라 뭐 달린 짐승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안식일날 뭐 하지 말아라 맨 하지 말아잖아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첫 설교 첫 강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강론이 첫 강론이 마태오 복음 5장부터 8장까지에 있는 산상설교회 그 산상설교회 첫 강론이 뭐냐면 진복 8단이에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하신 거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라야 해라 어떻게 해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했던 건 뭐야? 행복하길 원한 거예요 행복하길 5장 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받을 상이 크다 우리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2000년이 지나서 와서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온데간데 없고 우울만 남아있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7장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 걱정이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누구한테 맡겨라? 내일한테 맡기고 오늘 한 일로 오늘로 충분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행복한 걸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우울한 것만 남아갔고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하늘을 향하지 않습니다 어딜 향해요? 땅바닥을 향해 땅바닥을 향하다 보니까 못 받은 것만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999가지인데 하느님한테 그거 감사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자연 공짜로 보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공기 공짜로 마시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하느님이 빛님 공짜로 내려주시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 하늘을 봐야지 감사한데 우린 우울하니까 땅바닥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못 받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못 받은 거 더 달라고 하느님 부담스럽게 묵주기도 굴기도 54일기도 해가면서 계속 달라오르고 우울한 컨셉은 이렇게 영성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래? 항상 감사하시오 항상 기도하시오 항상 기뻐하시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 내가 천주교 신앙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당당한 거고 감사한 거고 영광스러운 거 근데 우리 자꾸 젖어들어요 오그라들어 내가 신학생 때 한번 밥을 먹으면서 일반 음식점에서 성어를 굽고 밥을 먹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밥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먹었는데 반대편에 앉아있는 형제가 내가 보기엔 성당 다니는 형제 같아 보니까 근데 젊은 놈이 성어를 굽고 밥을 먹으니까 굉장히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내 눈에 딱 띄었어요 허벅지에 십자가를 이렇게 긁고 먹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자꾸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면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데 우리는 그런 영성이 없어요 못 받은 것만 생각나고 그러니까 감사기도, 찬양기도, 영광기도 드리는 것보다는 간구 기도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하느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다 보면 하느님과 거의 하나가 되는데요 자꾸 간구 기도를 바치면 자꾸 하느님과 갭이 생겨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원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하느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굳이 이 말 저 말 하지 말아라 하느님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다 그 좋은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도 우린 신앙의 본질을 자꾸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울을 내다 버리십시오 우울을 내다 버리고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고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며 살아온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내가 이용당하고 무시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과 만나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타인의 무시나 무례한 행동으로 고민이신 분들을 보면 심성이 착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기도 쉽고 그 상처의 깊이도 더 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이 약하고 바보 같아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이런 분들의 여리고 착한 심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사람이 철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의 선이 명확하면 상대방도 일단 경계합니다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업무를 잘 파악하며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지 않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빈틈이 없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여유 있고 느긋한 표정과 자세로 말하셔야 합니다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땐 그것이 말과 행동에 묻어납니다 쉽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렵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주문할 때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아무거나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주장이 없거나 거절을 힘들어 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등의 경우 아무거나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관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사소한 곳에서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발단이 되어 무시하는 행동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거절이 힘들거나 자기 주장이 어려운 분들은 식당에서 주문할 때 아무거나 대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사소한 것이지만 분명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다는 것은 당당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거절을 표현할 경우에는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난 뒤에는 감정이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번복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사정하더라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을 받아준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받아준다면 그때는 해줬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호의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베푸는 것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시고 거절하는 법을 연습하세요 두 번째 어떤 일이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상대방이 애매하거나 비꼬는 말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했던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묻는 것이 좋습니다 뱉은 말의 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농담이라거나 비판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궁금해서요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세 번째 무례한 행동에는 반응하세요 무례한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다음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큰 무례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을 상대방의 실수로 생각하거나 농담 정도로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화낸다는 것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민망하기도 해서 그냥 웃으며 받아주는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힘을 얻어서 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이 상대방의 간을 보는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부러 해보는 것이죠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을 얼버무리거나 피하려는 자세로 대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한두 번 참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적당히 베푸세요 베푸는 것은 우리가 미덕으로 여기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베푸는 것이 상대방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자원을 지나치게 고갈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는 해결책 중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은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감당할 만하니까 들어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물건을 깎다 보면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깎는 것처럼 말이죠 선이라도 적당히 베푸세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봉사도 도울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잃고 과할 정도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생활 가족까지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면 돕는 것이고 힘들다면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았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고 상대방에게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문제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당당하게 생각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줄 알고 거절에 대한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세요 우리는 모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개개인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 자신감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점을 발견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자신감도 높아지고 당당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도전하는 사람은 활발해지며 성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활동이 많아지면 시간 관리를 더 잘하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세요 그렇게 한다면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넘어서 강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 경제적인 이런 것들도 전부 여성이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졌죠 또 21세기는 노인의 시대예요 이제는 정말로 노인이야말로 늙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세대가 아니고 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곧 닥칠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여성과 노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여성 이제까지 사람 대접 받은 적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없죠? 요즘 들어서 여러분도 이렇게 관광버스 타고 나오고 이렇게 강의 듣고 이 시간 남편들은 뭐예요? 돈 벌러 가잖아 이 시간에 요즘은 뭐 노는 시기라 좀 놀지 모르지만 노인들 그리고 21세기는 무슨 시대냐? 서비스의 시대 이제 이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대교회의 물론 모든 우리 교회의 화두는 뭐냐? 선교의 선교 그렇죠?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님 때는 막 10% 선교가 됐는데 지금은 2%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거의 1%대로 선교가 떨어졌어요 선교가 안 돼요 성당에? 안 나와요 요즘 누가 성당에 나와요? 더욱이 이 1%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천주교 교구가 500만이라고 그러는데 미사 참여는 125만 100개 참여를 안 해 그러니까 4분의 1이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안 식구가 내 식구야 내 식구인데 주일날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한 명만 맨날 와서 밥을 먹어 그 집 망한 집이에요? 안 망한 집이에요? 망한 집이에요 우리 천주교가 지금 신부들이 숫자가 없어갖고 교우들 많이 오는 게 아 그래도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교우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성당을 찾지 않느냐 이거는 2만 달러가 넘어선 시대에는 이게 서비스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해요 2만 달러가 이게 우리가 천 달러, 이천 달러 땐 성당에서 신부님 막 혼내고 소리 질러도 어떻게 해요? 다 참고 살았어요 왜? 내가 지지리 못 살고 있는데 성당 가서 욕 좀 먹는다고 어때? 근데 지금은 내가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아파트 지금 동백지구 그 좋은 데에 거기 아파트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성당 가서 신부가 막 욕하고 소리 질른다고 거기 참고 나올 것 같아요? 안 나갑니다 바로 옆 성당 운전하고 가요 옛날에는 죽으나 사나 어딜 들어가서? 거길 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틀려졌어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늘나라를 사신 고객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팔고 가셨어요? 하늘나라 팔고 가셨어요 로리베리 존슨이라고 최고 경영자 CEO라는 책을 쓴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가 쓴 책인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팔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사신 고객이야 고객 근데 고객 경영의 가장 기본은 뭐야? 고객 만족 그렇지 여러분들 만족하세요? 성당 나와서? 성당 본당 신부님 모시고 왔다고 또 괜히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실 성당 나와서 만족하는 교우들 거의 없어요 내가 뭐 지금 한 수백 성당 강의를 다녀봤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구조 자체가 만족을 못하게 돼 있어요 본당 신부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객 경영의 다음은 고객 감동이야 성당 나와서 감동받아요? 더 못 받지 감동 무슨 감동이야 이제는 고객 기절의 시대야 성당 나와서 기절해요? 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 핸드폰 회사에서 10년 전에 처음에 핸드폰을 내놓을 때 선전 하나가 저는 생각이 나요 어떤 여성이 핸드폰을 이렇게 목에 걸고 막 자기 핸드폰에서 36화음이 막 나오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 그래갖고 앞에 전보산대를 못 봐요 전보산대를 못 봐갖고 전보산대에 부닥쳐서 기절을 합니다 그 컨셉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핸드폰 쓰면 기절시켜주겠다 그거거든 그래갖고 단일 품목으로 1위에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을 기절시켜줘야지 고객이 그 물건을 쓴단 말이야 성당에도 어떻게 해야 돼? 기절해야지 성당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원교구 내가 수원교구 신부지만은 수원교구 사실 만족, 감동, 기절할 일이 없어요 서울에서 막 인구가 밀려갖고 툭하면 본당 분가야 그래갖고 내가 성당을 정말로 열심히 졌어 상하성당을 열심히 졌어 아니 사실 신갈성당부터 시작해 줘 신갈성당을 열심히 졌어 그래갖고 열심히 졌어 내가 열심히 진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본당 신부가 본당 분가 그런데 재수없이 신갈성당에 속해서 산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상하구역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내야 돼 그래갖고 또 한 5년 열심히 졌어 그런데 열심히 졌는데 내가 또 이사를 갔는데 돈 먹고 이사를 갔는데 그 와중에 동백으로 갔는데 아니 거기서 또 성당을 또 짓는다고 신축금을 내라 그래 고객 기절이 아니라 고객 짜증이에요 여러분들 돈 있는 교우들은 그나마 열심히 한 교우들은 냅니다 그런데 돈 없는 교우들은 한 번 못 내고 두 번 못 내면 다음에 어때요? 나중에 나오지 뭐 나중에 돈 생기면 그 다음에 내가 나오지 그리고 떠나요 그게 10%예요 한 번 질 때마다 떠나는 인원이 10%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한 번 지면 어때요? 또 신축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내가 그냥 이삭 가는 데마다 그냥 성당 짓는데 골라서 가는 교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한 교우가 다섯 성당 짓는 교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교우들 많아요 신부님 제가 앉은 자리에서 다섯 개 졌습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다섯 개 성당 짓으면 평생 신축금만 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우들을 우리 성당에서 정말로 고객 대접을 하느냐 우선 용어부터가 기분 나빠요 용어가 신자야 신자 믿을 신의 놈자 짜 있어요 믿는 놈들이다 이거야 믿는 놈들이다 천주교 공식 기도문이 뭐냐면 신자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달라고 그래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믿는 놈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달라고 그래도 여러분들 좋다고 열심히 민사참여하는 거 보면 신기해 천주교 교우들 개신교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물이야 벌써 믿는 놈들 여러분하고 성도 여러분하고 기분이 어때요? 성도가 훨씬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는 불자야 부처님의 아들자자 씁니다 부처님의 아드님들 그러니까 불자님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성도님 거룩한 물이 여러분님 가능하죠? 신자님 가능해요? 믿는 놈들한테 무슨 놈자를 님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불자님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절에 가면 스님이 얼마나 잘해줘요 정말로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이 불자들은 시주를 하면 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번 하면 정말 이렇게 해요 시주 한 번 하면 보통 영산제, 49제 같은 거 지낼 때요 천만 원, 이천만 원 다 해요 성도님들은 만 원에서 한 십만 원 정도 합니다 헌금을 하면 믿는 놈들은 천 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헌금 안 낸다고 욕하고 혼낼 거 하나도 없다 교우들을 헌금을 많이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기절시켜주면 된다 기절 고객 감동을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경영기법의 기본은 서비스예요 사실은 서비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유행어가 있으셨어요 입만 열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해라가 아니었어요 입만 열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섬겨라야 섬겨라 너희 사이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도 뭐하러 왔어? 서비스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섬기로 왔다는 얘기예요 23장에 보면 너희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마르코 복음에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봉사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봉사하러 오신 거예요 섬기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섬기로 왔는데 지금 현대교회를 보면 거꾸로 돼 있어요 교우들이 수녀님과 신부님을 섬기고 신부들이 주교님을 섬기고 위에서는 통치하고 이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경쟁력 없습니다 경쟁력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대통령도 지금 국민들을 섬기는 많이 했는데 우리 가톨릭처럼 철저하게 아래로 내리꽂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겉옷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자들의 그 사막에서 먼지 있는데 발을 닦아준다는 건 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아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았듯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섬겨라 그러니까 이 섬기는 것은 21세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면 여기 구역장님들이시죠? 반장님들이시죠?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사실은 본당에서 누굴 섬겨야 돼? 교우들을 신부님은 뭐하러 섬겨? 교우를 섬기라니까 내 구역 식구 반 식구를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환경센터 수원에 우리 환경센터 있죠? 거기 직원 하나가 내가 자기 월급을 주는 신부인데도 하루는 와갖고 나한테 얼굴이 하얘져갖고 나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처음 봤대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어느 서둔동 성당에 다니는데 그때 내 동창신부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 얘기예요 동창신부가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결혼을 하자마자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는 세례를 받았지만 자매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구역에서 가만히 이렇게 가정방문을 이렇게 구역장님들이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역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 본당신부가 알아요? 모릅니다 구역장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구역장님은 본당의 작은 신부들이야 이분들이 진짜 섬길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가정방문을 가보니까 그 집에 결혼을 했는데 세색씨가 입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본당신부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본당신부가 그 자매한테 편지를 형제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형제님 결혼하자마자 자매님이 이렇게 아파갖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냐 내가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병원에 빈센트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까 병원에 방문을 시켜주고 집안도 좀 이렇게 좀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매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편지를 우리 직원 베드로라는 이 직원한테 보낸 거예요 안 그래도 마누라도 아프고 결혼을 했는데 마음이 울적한데 그것도 본당신부님이 편지를 보내서 위로를 해주니 이 고객이 감동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감동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자기는 내 앞에서도 나는 우리 최 신부님을 제일 존경했대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이 어디 있냐는 거야 이렇게 감동받고 아니나 달러 구역에서 병원에 가서 그 자매한테 기도도 해주고 또 집안 청소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퇴원하자마자 뭐 했어요? 바로 이 교회 했어요 뭐 했어요? 바로 세례받았어요 이 자매가 세례받으니까 자기 친정 식구들 어떻게 돼? 당연히 따라서 세례받았어요 우리가 길거리에 띠두르고 나가서 이른냥 찾기 헌냥 찾기 쇠양 찾기 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선교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동시켜주면 돼요 기절시켜주면 알아서 옵니다 근데 기절시켜줄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띠두르고 그냥 헌냥 찾고 쇠양 찾고 그거 교우들 피곤해 안 피곤해? 솔직히 피곤해져?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부부싸움하고 어디 갈 데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면은 우리 정영석 신부님이 저기 뭐 재워줘요? 정영철 신부님 재워주세요? 사제관에 가면 재워줘요? 잤다가는 신부님도 쫓겨나고 여러분들도 쫓겨나요 천주교는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어요 잘 데가 그러니까 성당은 많이 전할 줄 모르지만 교우들이 가서 쉴 데는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친 교우들이 근데 개신교는 여러분들 지금 버스 타고 여기 동백에서 여기까지 지금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못 느꼈지만 저는 그 길을 잘 알아요 개신교 기도원이 10개가 넘게 여러분들 지나왔어요 10개는 넘게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싸우고 보따리 싸두고 어디 가요? 기도원 가면은 거기서 아버지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3일 정도 하면은 속 풀리잖아요 그럼 또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불교는 뭐가 있어요? 절에 가면 암자에서 다 재워줍니다 제가 88년에 희방사라는 데를 갔었어요 소백산을 갔는데 희방사에 갔는데 수녀님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수녀님들하고 같이 여관을 갈 수가 있나? 그래서 희방사에 절에 들어가서 스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신학생이고 우리 수녀님들인데 내일 새벽에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딱히 잘 데가 없다 재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스님이요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두 말 안고 방 두 개를 수녀님 방 내 방 탁 내주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런데 우리 천주교 어디 가서 좀 재워달라고 하면 재워줄 때 있어요? 교구청 가면 재워줍니까? 하루는 저 어디 가서 잘 데가 없는데 여기서 좀 재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재워줘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벽을 하늘같이 쌓고 살고 있어요 천주교에 들어오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돌다 돌다 맨 마지막에 오는 데가 어디야? 천주교야 우리가 그만큼 높은 벽을 쌓아놓고 무슨 고객 만족 예수님이 섬기라고 그러는데 섬기긴 뭘 섬겨요? 제가 2000년에 우리 정신부님이랑 나랑 똑같이 2000년에 정신부님 모현성당에 발령을 받았고 저는 능평성당에 발령을 받았어요 정신부님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모 본당에서 분가금으로 딱 30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성당 하나 질리는 보통 27억 30억 정도 되잖아요 2000년이면 IMF 딱 터지고 다 망한 상태예요 그냥 완전히 망한 상태가 2000년이에요 본당에 가보니까 성당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붕은 천막이야 파란 천막으로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벽은 콘테이너예요 콘테이너 바닥을 보니까 맨 흙이야 성당 바닥이 막 여기서 원추리가 피는 거예요 붓꽃도 피고 성당 바닥에서 그런데 교우들은 보니까 600명이야 교우들 600명인데 3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허물라고 그랬다 며칠 만에 짓겠다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예수님이 원했던 게 건물이냐 사람이냐 그땐 교우들이 사람이래요 그러면 건물 짓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그게 성전이다 그리고 세계 어느에서도 성당 바닥에서 붓꽃도 피고 원추리도 피는 성당이 어딨냐 이 최고 아름다운 성전이다 난 성당 안 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라 그런데 이 착한 교우들이 자꾸 신축금을 내는 거예요 내지 말라고 안 짓는다는데 부담스럽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한 번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난 성당 안 짓는다고 그랬다 왜 자꾸 내냐 여러분들이 내면 내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이 좋아서 내지만 못 내는 교우들 미안해서 못 나오니까 내지 말아라 그때 이제 교우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진짜 내라는 건지 내지 말라는 건지 그래서 첫 해에 교우들이 신축금을 얼마를 했냐면 7천만 원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첫 해에 600명 교우들이 대신 이게 고객 사목 목표가 고객 기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우들한테 부활 때 성탄 때 선물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내긴 내는데 나오는 게 없잖아 옛날에는 뭐 밀가루도 주고 그랬다는데 한 30, 40년 사이에 천 죽여서 아무것도 안 나가요 버릇 나빠진다고 교우들 그 대신 저는 제가 비누 공장 하니까 비누도 선물하고 내 동창이 우리 밀 그거 운동하는 신부가 있으니까 그거 한 박스씩 다 하고 한 해는 성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리농 쌀을 4kg짜리 한 가마를 집집이 다 선물을 했어요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날 밥 쪄 먹으라고 교우들이 막 성당은 막 지붕은 천막이고 막 여기 막 원추리도 피구르는데 맨날 선물 나오지 성탄 때 밥 해 먹으라고 쌀을 선물로 주니까 교우들이 너무너무 막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신부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마웠냐 그랬더니 너무 고마웠대 그럼 그 고마운 마음을 구유예물에 한번 표현해 봐라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우들이 구유예물을 했는데 그때는 교우가 천명이었는데 구유예물이 1700만 원이 나왔어요 한 집에 7만 원씩 한 거예요 기적이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래고 교우들도 놀래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아프리카에 다 보내버렸어요 왜? 가난한 예수님 건데 성당 짓는데 안 짓는데 성당 짓는 기금을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 다 보내버렸어요 교우들이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성당은 없어도 그리고 제가 이제 봄에 가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꼭 여기 생태 마을에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어떻게 해? 주일 학교들은 캠프 안 데려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2박 3일씩 모시고 왔어요 진짜 중요한 교회에서 중요한 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미사를 다 채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죽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중요한 세대로 남아있어요 계속 중요한 세대로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와서 5월달 지금부터 이제 취나물 납니다 고살이 납니다 그럼 내가 뜯어갖고 같이 밤에 여기 모닥불 펴놓고 며칠 전에도 만수 1동 노인대학에 와서 모닥불 펴놓고 근사하게 놀고 갔어요 모닥불 펴놓고 고기 구워 먹고 거기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70, 80 평생 그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 또 래프팅도 제가 시켜드려요 할머니들 래프팅 그리고 이제 82살 먹은 스텔라 할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자기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신부님 난 늙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힘도 없고 그래서 난 못한다고 할머니 배만 타면 배가 떠내려가는 거지 할머니 노 짓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자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손을 잡고 저 래프팅장에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100분 정도 계셨는데 이게 머리 하얀 할아버지 머리 하얀 할머니들을 노란 하이바 씌워놓고 노란 조끼 입혀놓으니까 늙은지 젊은지 구분도 안 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고 딱 배를 타고 내려가 보니 얼마나 좋아요 배가 두둥실 떠내려가는 것처럼 마음도 어때요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들 감정이요 늙었다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늙으면 늙을수록 더 감정이 더 정말로 애틋합니다 할머니들 보니까 막 소양강 처녀 부르고 뭐 두만강 부르고 할아버지 배에 물 견지고 난리도 아니야 이제 두 시간이 지났어요 래프팅이 끝나고 할머니가 패들이라고 그래요 패들 패들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져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할머니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이 고객은 기절을 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애들을 여덟월 낳았는데 본당이 돌아가서 그랬대요 니네들 다 모여봐라 다 불렀대요 죽전 분당 여기 사는 아들 딸들을 다 불렀대요 니네들 내가 80평생 살 동안 나하고 2박 3일 놀러가서 모닥불 피고 나하고 내 손 잡고 춤춰준 적 있냐 없지 니네들 내가 늙었다고 나 래프팅 시켜준 적 있냐 없지 근데 우리 신부님이 지금은 40대지만 그땐 30대였거든 30대 중반 우리 신부님이 그걸 다 해줬다 나는 우리 신부님 너무너무 행복하다 신부님 때문에 근데 이 신부님이 성당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니네들 나한테 못해준 거 돈 갖고 와라 그래서 할머니가 신문제에 돈을 이마만큼 싸갖고 왔어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 내가 신축군무로 자식살하는데 걷어온 거래 그러니까 이 고객이 기절하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앵벌이를 알아서 해갖고 와 그래서 이제 교우들이 하도 성당을 짓자 짓자 난 안 짓는다고 했는데 짓자 짓자 그래서 진짜 그래서 3년 9월에 시작해갖고 4년 부활절에 성당을 다 줬어요 9개월 만에 성당을 뚝딱 줬어요 그리고 이제 봉원식을 하는데 교우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당을 줬느냐고 나도 모른다 이렇게 기절한 상태에서 자기 주머니에 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낸 거야 깨보니까 성당이 젖은 거예요 사실은 교우들이 행복하면 성당 짓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 정신부님도 모연성당 참 멋있고 깨끗하게 또 지셨는데 어떻게 또 동백으로 또 와갖고 참 불쌍한 신부예요 사실은 하나만 짐은 됐지 여러분들 조금 기절한 상태에서 좀 도와주세요 조금 기절한 상태에서 이렇게 성당에 나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천주교는 행복하지 않아요 성당에 나가면요 우리 컨셉은 우울이야 우울 개신교는 컨셉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 찬양 영광 경배 알렐루야 그렇죠? 아멘 이렇단 말이야 개신교는 근데 우리 천주교는 이게 서비스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뭐냐면 봄판공, 가을판공, 십자가의 길, 참회의절, 양심성찰 이런 거란 말이야 그냥 그걸 우울해 나는 우리 교우들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일주일 내내 그냥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남편 때문에 부글부글 끓었어 일주일 내내 며느리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그래갖고 성당에 가서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성당 가면 어떻게 길을 죽이냐면 미사 시작 첫 우리가 첫 전례가 뭐냐면 이 참회의절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시키냐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라고 그러니 이게 풀로 왔는데 이게 풀로 오는 게 다 다시 내 탓으로 다 내가 지고 다시 집에 가는 거야 이게 미치는 거죠 제가 한 번 어느 성당에 환경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환경 강의를 갔는데 고해성사를 미사전에 주로 들어갔는데 고해성사 앞에 그 고해소 앞에 양심성찰 항목을 쭉 적어놨는데 거의 100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뭐 뭐 주일미사 빠진 거 뭐 교무금 떼어먹은 거 뭐 뭐 쫙 뭐 뭐 술집에 간 거 막 100가지를 써놨어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야 저거 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울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달라 한 형제가 딱 들어오더니 숨을 팍 쉬더니 신부님 내가 3년 만에 성당에 왔는데 저거 앞에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다 그 중에 특별히 6번 27번 65번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놈 100가지 중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6번이 무슨 죄인지 그래서 내가 보석으로 2번 6번 8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이게 미사참례를 해도 막 기쁘거나 내가 좀 하느님한테 경배를 드렸다 내가 오늘 정말 알렐루야 아멘을 했다 이런 기분이 안 들어요 미사를 해도 그렇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성가 썰이 들으면 더 미쳐요 내가 이 성가 이렇게 피정지도 나가서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뿐 한 적도 있어요 주여 이마소서 부르다가 죽을 뿐 한 적 많아요 어떻게 불러? 주여 이마소서 언제 숨 쉬어야 돼 이거 이러니 죽는 거지 이러니까 죽는 거지 여러분들 개신교 이거 4분의 3박자로 불러요 개신교 주여 이마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에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청승을 떨면서 불러요 태양과 같으신 태양이 무슨 놈의 태양이 그런 태양이 있어요 성가 한 번 하면 힘들어 힘들어 막 기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난 대림절에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가 구세주 빨리 오세요 그 노래 미칩니다 그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지?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름신화학교를 해요 얼마나 신나 여름신화학교를 하면 그래갖고 막 성당에서 티도 주고 간식도 주고 율동도 배우고 6학년 애들은 별로 안 좋을지 모르지만 유치부 1, 2, 3학년 애들은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방학을 해가자마자 주일학교 한다고 성당을 막 쫓아갔어 성당이 월요일날 주일학교 여름신화학교 하는 첫날 첫 프로그램이 뭐냐면 참회의절이에요 참회의절 애들을 다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다 앉히고 갑자기 불을 끕니다 성당 불을 다 꺼요 그리고 초 두 개만 딱 켜놓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양심성찰을 하자고 그래요 양심성찰을 하건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읽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읽어?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앉혀놓고 나는 엄마 몰래 헌금 천 원 중에 오백 원을 띄워 먹었어 이러면요 유치부 애들이 눈꼬리가 올라가요 저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헌금 띄워 먹은 걸 난 엄마 몰래 오락실을 갔습니다 그게 괴로운 거예요 애들도 괴로운 거예요 애들도 우울 컨셉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6년 동안 하면요 애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6년 동안 하면 여러분들도 잘하셔야 돼요 6년 동안 맨날 참회의절하고 돈 띄워 먹고 오락실 가고 성당 안 나가고 부모에게 불효도한 놈이 6학년 딱 졸업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 같은 죄인은 이제 더 이상 성당 나갈 수가 없어 나는 주1학교 졸업하는 동시에 성당 안 나올 거야 죄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주1학교가 천 명이면 중고등학교는 몇 명으로 줄어들어? 백 명으로 줄어들어요 900명의 죄인은 다 떠난 거예요 나머지 100명은 이제 성당에 그래도 나오는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 정말 착한 애들이든지 정말 어리빌이 한 놈이지 둘 중에 한 놈만 성당에 나오는 거예요 개신교는 주1학교가 천 명이면 중고등학교도 천 명 중고등학교가 천 명이면 청년도 천 명이에요 왜? 이들은 기쁘기 때문에 그게 현대의 영성에 맞는 거예요 이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행복하잖아 찬양도 하고 영광도 드리고 근데 이놈 먹고 성당만 나가면 눈 감켜놓고 뭐 돈 띄어 먹었느니 뭐 이러니 애들이 성당 나가고 싶어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1학교 아이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시키고 싶으면 기쁨의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영광의 신앙 감사의 신앙 우리가 이게 우울의 극치를 보면 성지술래 때 이제 우울의 극치야 성지술래 이거는 진짜 이제 고쳐야 되는 병 중에 병이에요 성지술래 언제 갑니까 5월에 가죠 9월에 가죠 여러분들 본당신부님 정말로 훌륭한 본당신부님 만나갖고 5월 오늘 2일이죠 이 좋은 때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여기 좋죠 이렇게 좋은 데 딱 들어와서 장미 만발하고 철쭉 쫙 펴있고 하늘은 파랗고 구름도 높고 얼마나 좋아 가을에 코스머스 만발하고 근데 이제 솔매로 성지술래를 간단 말이야 근데 막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자매가 내 같은 버스를 탔어 그럼 막 손잡고 팔짝팔짝 뛰어 그 다음에 허리에는 돈주머니도 차고 간식도 했단 말이야 근데 레지오 던장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컨셉은 우울인데 저거 너무 들떠다 그래갖고 버스에 딱 올라타면 묵주를 딱 꺼내라고 그래요 묵주를 꺼내라고 꼭 고통의 신비를 꼭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예수님 뭐 피 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뭐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뭐 두들겨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에 올라가심을 묵상합시다 내려오심을 묵상합시다 이거를 5단 하고 나면요 무슨 코스머스 만발하고 장미 뭐 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신부님 예수님 지금 십자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피 땀 흘리고 그랬는데 그럼 관광버스 안이 찬물 끼얹어 놓은 것 같이 촤용해져요 그러면 내가 보기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또 김대원 신부님 생애를 누가 또 들고 나와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신부님 할아버지는 감옥에서 매맞아 죽고 아버지는 1839년 기회박회 때 목 잘려 죽고 막 이런 얘기하면 버스 안이 뭐 지금 뭐 관광버스를 탔는지 이게 관광버스가 아니에요 장례차가 가는 거 장례차는 그래갖고 신부님이 1836년에 여러분들 신부님이 1836년에 떠나서요 마카오에 1837년 6월에 도착하세요 6개월 동안 걸어서 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신부님 유학 중에 신부님 1836년에 떠났으니까 아버지가 39년에 죽어요 순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학 중에 아버지가 죽은 거야 얼마나 이게 그 어린 신학생한테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교회를 위해서 견디죠 그런데 또 중간에 최프란치스코라고 동료 신학생이 죽어요 우리 신부들한테는 동기가 죽는 건 형제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 그래서 45년에 조선에 돌아와 보니 세례를 받았나 성사를 받았나 교우들이 정말 신부님 생각에 기가 막히냐 그때는 부재님이었는데 그래갖고 빨리 신부님을 영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서해바다에서 배를 12m 정도밖에 안 되는 배를 타고 그걸 상하이를 건너간다고 간 거예요 어부들은 신부님이 하도 부재님이 하도 똑똑하고 그러니까 항해수를 아는 줄 알고 무조건 따라갔는데 항해수를 알긴 뭘 알아? 저쪽이 중국일 것이다 가자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 돛 떨어지고 닫게 지고 20일 동안 표류를 합니다 정말 죽을 동안 살 동안 해갖고 중국에 도착을 해요 상해 가서 또 고초를 겪고 그래서 이제 주교님을 만나서 서품을 받고 또 어떻게 또 중국에서는 또 어떻게 저쪽이 조선일 것이다 그것도 주교님까지 모시고 가자 그래갖고 갔어요 갔는데 웬걸 딱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어디서 와서 꽝 이러는 거예요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로 잘못 가서 제주도에서 또 미사를 봉헌하시고 인천 아파트로 와서 사먹으라는데 잠을 잡니까? 뭐를 합니까? 그러다가 6월 달에 순이도에서 붙잡히세요 붙잡혀서 한양으로 압송을 대는데 6월에서 9월이면 여름을 지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해? 세계지도 그릴 줄 알지 라틴어 할 줄 알지 중국어 할 줄 알지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대장 예수님을 두고 내가 어디를 하느냐 이래갖고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견디시잖아요 그래갖고 막 신부님 허벅지를 때려 그래갖고 막 구대기가 끌고 그러죠 그러다 9월 16일 날 신부님이 숭교를 하셔요 세남터에서 근데 돌아가실 때 또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이쪽으로 되면 잘 자르겠느냐 저쪽으로 되면 잘 자르겠느냐 얼마나 용감하세요 그래갖고 여덟 번째 칼에 신부님 목이 떨어졌다 이렇게 훌륭한 성인 신부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냐 주일미사도 잘 안 나오고 선교도 안 하고 그럼 또 그냥 막 기가 죽어갖고 고개를 또 우울 컨셉 우울 컨셉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야 자 장하다 순교자 합시다 장하다 순교자 주 이래면 진짜 장례차가 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성지에 도착을 하면 시키지 않았는데도 십자가 얘기를 알아서 해요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나면 레지오 단장이 미안한 거야 그래도 1년에 한 번 관광버스 타고 나왔는데 이거 묵죽이들부터 기죽이기 시작해갖고 신부님 생애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엄마는 거지가 돼서 돌아다니고 막 장하다 순교자까지 하고 막 십자가 얘기를 하고 하늘은 파랗고 꽃은 만발한데 너무 우울해 그러면 이제 전심때 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잔씩 먹이기 시작해요 한 잔씩 먹이고 돌아올 때 보면요 가관이 아니에요 분명히 갈 때는 장하다 로 갔는데 올 땐 차차차로 오는 거예요 제가 보좌신부 때 그때는 92,3년도니까 대단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사고 때문에 못 일어나겠죠 그때는 관광버스 사이에 나와서 춤 엄청나게 췄어요 내가 거긴 굉장히 큰 성당인데 일곱 개 꾸리아였어 여성 꾸리아가 네 개나 있었어요 성주 순례를 가고 싶은데 젊은 보좌신부랑 가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한 달을 졸르는 거 가자고 난 가기 싫다 왜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갈 땐 거룩한데 올 때는 너무 정신없어서 난 가기 싫다 그래도 우리 단장들이 막아줄 테니까 신부님 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럼 갑시다 하고 갔는데 갈 땐 역시 거룩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성당은 젊은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젊은 성당이야 젊은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내리자마자 술을 소주에 박스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딱 버스에 올라탔는데 올라타자마자 복도에 나와서 춤추기 시작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1년 내내 우울했는데 딱 하루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언제야? 성주 순례 돌아오는 길 한국 천주교 공인 다 똑같아요 모든 성당이 다 똑같아요 갈 땐 거룩하고 올 땐 난장판이야 막 춤을 추다가 자기들끼리 춤추니까 재미없잖아 보좌신부하고 같이 추고 싶은데 맨 앞에 보좌신부는 앉아있는데 단장님들이 막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갔어요 신부님 우리하고 좀 오늘만은 같이 놀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춤출 줄 몰라요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어떻게 알아서 해? 내 손을 붙잡더니 막 그래갖고 이제 한 5분 정도 쳐갖고 이제 예의를 갖췄겠다 싶어갖고 아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들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내 양복 뒷덜미를 딱 잡더니 가긴 어딜 가느냐고 오늘만은 안 된다고 우리하고 오늘만은 신부님 우리하고 함께 놀아줘야 된다 그럼 막 추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아줌마들이 뭐라고 그래? 야 니네들만 신부님 데리고 놀지 말고 뒤로 좀 보내 이러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 아줌마가 한번 품에 안고 추고 저 아줌마가 한번 품에 안고 추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발 나 좀 두려워 그때 보좌신부니 지금이야 이제 막 인상 쓰고 승질 부리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됩니까? 막 보좌신부 때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당 도착 2km 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누가 마이크를 붙잡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요 다 자기 자리로 뛰어들어가요 알아서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전능한지 그때 딱 알아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전능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를 하면은 이게 머리를 다듬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그리고 이제 영광이를 해요 영광이 하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자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 이제 본당에 돌아가서 열심히 살자고 그럼 다 우울하게 집에 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울해야 되느냐 왜 내가 하느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행복하지 않느냐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축제를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예수님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게 태어났죠? 어떻게 태어났어요? 쇼를 하면서 태어났잖아요 우주쇼를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하늘나라를 잔치에 비유하길 좋아하셨어요 잔치 참 좋아하셨어요 잔치 좋아하셨잖아요 잔치 그리고 당신은 항상 어디에 비유하길 좋아하셨어요? 신랑에 비유하길 좋아하셨어요 이거 기쁨이에요 우울이에요? 기쁨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막 물고기 다 잡았을 때 어떻게 해줬어? 물고기 바베큐로 준비를 해줘서 와서 먹어라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예수님 먹는 거 예수님 바리사이나 사두가이들과 예수님 보고 욕할 때 뭐라고 그래? 저 사람 맨날 먹고 마신다 맨날 먹고 마신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거 무지 좋아해요 그래서 첫 기적을 뭘로 하셔요? 가나의 혼인잔치로 하는데 뭘로 만들어? 술을 많게 하는 기적을 하잖아요 술로 당신의 구원사업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내십니다 어떻게? 최후의 만찬때 술 세 잔 마시고 성찬절레 제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삶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행복 구약시대는요 전부 하지 말아요 뭐 하지 마라 뭐 달린 짐승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주일 안식일날 뭐 하지 말아라 맨 하지 말아잖아 그런데 신약시대에 왔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첫 설교 첫 강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강론이 첫 강론이 마태호복음 5장부터 8장까지에 있는 산상설교예요 그 산상설교의 첫 강론이 뭐냐면 진복 8단이에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하신 거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라야 해라 어떻게 해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했던 건 뭐야 행복하길 원한 거예요 행복하길 5장 8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받을 상이 크다 우리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는데 2000년이 지나서 와서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온데간데 없고 우울만 남아있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7장에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들 걱정이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누구한테 맡겨라? 내일한테 맡기고 오늘 한 일로 오늘 충분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행복한 걸 가르쳐줬는데 우린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우울한 것만 남아갔고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하늘을 향하지 않습니다 어딜 향해요? 땅바닥을 향해 땅바닥을 향하다 보니까 못 받은 것만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999가지인데 하느님한테 그거 감사해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자연 공짜로 보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공기 공짜로 마시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하느님이 빛님 공짜로 내려주시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 하늘을 봐야지 감사한데 우린 우울하니까 땅바닥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못 받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못 받은 거 더 달라고 하느님 부담스럽게 묵주기도 굴기도 54일기도 해가면서 계속 달라오르고 우울한 컨셉은 이렇게 영성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래? 항상 감사하시오 항상 기도하시오 항상 기뻐하시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 내가 천주교 신앙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당당한 거고 감사한 거고 영광스러운 거 근데 우리 자꾸 젖어들어요 오그라들어 내가 신학생 때 한 번 밥을 먹으면서 일반 음식점에서 성어를 굽고 밥을 먹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밥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먹었는데 반대편에 앉아있는 형제가 내가 보기엔 성당 다니는 형제 같아 보니까 근데 젊은 놈이 성어를 굽고 밥을 먹으니까 굉장히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내 눈에 딱 띄었어요 허벅지에 십자가를 이렇게 굽고 먹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자꾸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면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데 우리는 그런 영성이 없어요 못 받은 것만 생각나고 그러니까 감사기도, 찬양기도, 영광기도 드리는 것보다는 간구 기도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하느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감사드리고 찬양 드리다 보면 하느님과 거의 하나가 되는데요 자꾸 간구 기도를 바치면 자꾸 하느님과 갭이 생겨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원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하느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굳이 이 말 저 말 하지 말아라 하느님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다 그 좋은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도 우린 신앙의 본질을 자꾸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울을 내다 버리십시오 우울을 내다 버리고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고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며 살아온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내가 이용당하고 무시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과 만나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타인의 무시나 무례한 행동으로 고민이신 분들을 보면 심성이 착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기도 쉽고 그 상처의 깊이도 더 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이 약하고 바보 같아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이런 분들의 여리고 착한 심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사람이 철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의 선이 명확하면 상대방도 일단 경계합니다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업무를 잘 파악하며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지 않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빈틈이 없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여유 있고 느긋한 표정과 자세로 말하셔야 합니다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땐 그것이 말과 행동에 묻어납니다 쉽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렵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주문할 때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아무거나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주장이 없거나 거절을 힘들어 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등의 경우 아무거나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관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사소한 곳에서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발단이 되어 무시하는 행동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거절이 힘들거나 자기 주장이 어려운 분들은 식당에서 주문할 때 아무거나 대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사소한 것이지만 분명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다는 것은 당당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거절을 표현할 경우에는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난 뒤에는 감정이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번복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사정하더라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을 받아준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받아준다면 그때는 해줬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호의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베푸는 것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시고 거절하는 법을 연습하세요 두 번째, 어떤 일이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상대방이 애매하거나 비꼬는 말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했던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묻는 것이 좋습니다 뱉은 말의 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농담이라거나 비판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궁금해서요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세 번째, 무례한 행동에는 반응하세요 무례한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다음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큰 무례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을 상대방의 실수로 생각하거나 농담 정도로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화낸다는 것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민망하기도 해서 그냥 웃으며 받아주는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힘을 얻어서 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이 상대방의 간을 보는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부러 해보는 것이죠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을 얼버무리거나 피하려는 자세로 대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한두 번 참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적당히 베푸세요 베푸는 것은 우리가 미덕으로 여기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베푸는 것이 상대방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자원을 지나치게 고갈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는 해결책 중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은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감당할 만하니까 들어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물건을 깎다 보면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깎는 것처럼 말이죠 선이라도 적당히 베푸세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봉사도 도울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잃고 과할 정도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생활, 가족까지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면 돕는 것이고 힘들다면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았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고 상대방에게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문제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당당하게 생각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줄 알고 거절에 대한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세요 우리는 모두 잘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개개인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 자신감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점을 발견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자신감도 높아지고 당당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도전하는 사람은 활발해지며 성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활동이 많아지면 시간 관리를 더 잘하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세요 그렇게 한다면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넘어서 강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